cjb 모닝와이드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울산으로 모시고 가볼까 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까 1만 5천... 아, 맞아요. 1만 5천... 1천 5백만에 가깝다고 해요. 상당한 인구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가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반려견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반려견의 멋진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과 보호자의 환상적인 호흡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울산으로 가봅니다. 신나게, 즐겁게. 사람과 반려견이 한주가 돼 펼치는 환상의 레이스. 반려견 스포츠 대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지난 주말 문수체육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초록 잔디 위에서 재미난 일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제2회 울산광역시 반려견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반려견들이 열심히 반려인과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 그 적재적수에 얼마나 뛰어넘는지 그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훈련에 이어서 오늘은 진짜 본격적인 대회입니다. 우리 반려견들 떨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요. 다치지 말고 파이팅! 전문 용어로 어질리티 경기라고 하는데요. 스마 경기와 같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는 총 4종류로 세분화되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비기너부터 고난이도 어질리티까지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포츠 대회를 여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아시겠지만 이제 반려견 동반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생활보다는 함께 또 건강해지는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동기보여가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이미 한 40년이 됐지만 우리는 한 10여 년밖에 역사는 안 됐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려인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국적인 참가 열기로 경기장은 후끈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아, 너무 귀엽네요. 예쁜 반려견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 누가 누가 더 귀엽게 대결을 펼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앉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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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회전. 손 너무 높아. 너무 예쁘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희 배우는 데서 오늘 시합 있다고 알려주셔서 저희는 그냥 완주를 목표로 참가했어요. 실격 안 당하는 목표로.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을 주로 하고 계셨던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저희는 매너 교육부터 수업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반려견하고 보호자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 이런 스포츠가. 난이도 중정도의 비기너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소형견들의 대결입니다. 괜찮습니까? 엄청 연약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타이니를 했어야 했는데. 오늘 참여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비기너요. 비기너예요. 오늘 어떤 준비를 좀 하셨어요? 조금 허드를 연습했어요. 어디서 연습을 하셨어요?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쌓아놓고 뛰어! 시작하기 직전이네요. 혹시 가고 가고. 네. 일단 허드를 하나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우리 댕댕이는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 같죠. 잘 보시면 크기가 다 다릅니다. 가장 작은 초소형부터 대형견까지 체급이 네 종류입니다. 자, 이 강아지를 주목해 주세요. 너무 잘 뛰네요. 오케이. 나와 반려견만의 그런 신호들이 있었어요. 교감이 형성이 잘 되면 이렇게 알아서 잘합니다. 뛰어! 둥글둥글! 뭐 이렇게. 고, 터널, 턴, 백 이런 식으로 신호를 잘 주면 애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고 첫 번째는 교감 형성이 잘 돼야 돼요. 매일 잘했어. 같이. 대회엔 울산팀도 많이 참가했는데요. 대회가 있기 전 이곳에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여기 데려와서 마음껏 프리런이라고 해서 목줄을 풀고 놀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매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교정교육 그리고 울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예절교육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스포츠교육 이러한 교육들을 매월에 접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이 있는 가족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스포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서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요. 뭐 귀여움으로 순위를 매기자면 모두가 1등일 것 같은데 연습도 아주 열심입니다. 정말 기대되죠? 일단 이 어질리티를 하면서 이제 저와 교감을 하고 같이 뛰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완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맛에 하는 것 같습니다. 터널과 허들같이 실제 경기에 사용되는 장애물들이 갖춰져 있어서 실전처럼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댕댕이 정확성과 스피드 모두 훌륭하죠? 완벽하게 통과해서 박수 갈채도 받았습니다. 사실 얘가 예민하고 되게 소심한 편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완주하고 나면 되게 뿌듯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훈련을 하다 말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지 계속 짖는데요. 저렇게 가나 싶더니 다시 옵니다. 왜 저런지 궁금하시죠? 문제 해결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데 화풀이를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복습 스포츠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씩. 작년에도 대회 나갔었는데 그때도 허드라고 터널 안 들어가가지고 결국 중간에 그냥 실격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긴 한데 경험한다 생각하고 나가려고요. 그런데 경기라는 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기대해봤는데요. 역시나 아슬아슬 경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세 번 거부를 하면 실격이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얘가 좀 예민해요. 겁이 많고 예민해가지고 원래 강아지 보고도 짖고 사람 보고도 짖는데 훈련해가지고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질리 지장에서는 자기 혼자 내하고 놀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있으니까 쫓아내리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반려견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잘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종목에 따라 코스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이번에는 노비스 경기로 비기너보다 허들도 추가됩니다. 코스는 대회 직전에 공개되기 때문에 5분간 돌아보며 코스를 숙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서 조금 놀랬고요. 간격이 넓어서. 작은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체력 소비가 조금 더 많으니까 힘들고요. 큰 친구들한테는 뛸 때 간격폭이 넓으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보통 어질리티 대회는 초보 코스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하면 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뛰죠. 속도 한번 보세요. 하지만 기록을 떠나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꿀잼이었는데요. 정말 재밌게 지켜보시네요. 뭔가 말 그대로 스포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주인이 반려견들과 유대감을 얼마만큼 쌓아서 서로 신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괜찮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열심히 잔디를 달리며 반려견과 보호자가 하나가 돼 달리는 반려견 스포츠 대회. 같이 교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고 즐거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상까지 타면 더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경기 후에는 바로 시상식도 이어졌는데요. 상 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직접 참여해보시고 이렇게 수상까지 해보니까 어떤 대회인 것 같아요. 저희 반려견들이랑 보호자분들이 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리시안 연습한 것만큼 안 떨고 대회장에서도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와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애들이 무섭지 않구나 그리고 작은 애들도 저렇게까지 뛸 수 있구나 이런 매력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 스포츠 대회 참여해주세요. 어떤 경기보다 스릴 넘치고 짜릿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반려견 스포츠 대회. 더 후끈한 열기로 내년에 또 만나요.